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소식 들으셨죠? 2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짧았던 생애. 그러나 초인적인 업적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겼던 김대건. 200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대한민국 최초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삶이 소리로 새겨졌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2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연속 방송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싸움에 대한 신부.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